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하셨어요? 마을에 갑자기 곤란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인지 좀 볼 수 있을까요? 예 갑시다.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여기 있나?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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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이 안에 있는 거 지금? 네,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. 여기 좁은 하수관에 있으니까. 오, 오. 나왔나, 밥둘게? 어, 이리 나왔나, 밥둘게, 금둥아. 지금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갔는 거예요? 세 마리입니다. 아, 세 마리예요? 예. 동시에 세 마리는 안 나오고 수시로 한 마리, 두 마리씩 조금씩 나왔다가 또 사람만 보면 그 구멍으로 들어가 보여요. 어떻게 포획할 방법이 없습니다. 요 구멍에 들어가서 한다고. 그러니까 저리가 저리 나오고. 요 구멍에. 아, 여기 하수구. 야, 여기 있다. 여기 있어야. 뭐야? 네. 이동 통로가 지금 3곳에 있는 게 아니고. 있어요? 지금 하수구 연결이 돼서 보면은 이렇게 따라 오시면은 지금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. 아, 이 밑으로. 네, 지금 이거는 하수구인데 요것도 보면은 또 구멍이 있습니다. 요거는 우수로 구멍입니다. 요즈 이따? 요즈 이따? 인자 고마워 한 마리 가고 아우 와우 아우 소지를 잘해 요즈 이따 지금 지하의 통로를 완전히 자기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 눈에는 거의 안 다니고 지하에만 다니고 발자국 소리나마 짓고 사람 없을 때 여기 나와가지고 마당에 놀고 저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하세요? 할아버지 지금 강아지 차 보인다 동네 소녀입니다 마을의 유일한 애기 아하하하하 보여? 그냥 조용히 하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볼게요 그냥 이쪽만 보이게 내 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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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완전히 나왔다. 조금만 더 앞으로 오면 딱 잡아요. 나갔어. 오 들어갔다. 아 글로 갔어요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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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